기술 엥? 절개? 헐 너 자꾸 그러면 나 흉포한 전투원 뽑는다 어? 흉포한 전투원이란 찰프 뽑을거야 거봐 하지 말랬지 어? 마이크 쓰게 하지 말랬지 이거 악마들은 박물관에 전시될 수 없습니다 제발 소리 지르지 마 엄청난 이력하게 어? 나 지금 소름 돋았어 진짜 마이크에 뭐 있는거 아니야 진짜? 신들련다 아니 비비가 방송 보고있다 뭐지? 진짜 아 이거는 문제가 좀 심각한데 방금 꺼내 아 뭔가 이상해 그니까 뭔가 이상해요 그니까